안녕하세요. 조순희입니다. 여러분 매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? 이 날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. 국내에서도 문화 다양성 주관을 지정해서 의미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어요. 최근에 K-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그 모습을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. 좀 더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보다 탄탄하게 우리의 문화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. 서로의 다름을 얘기하고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와 함께 문화 다양성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